고급하고, 요 하얀색 물량을 고급하고, 저희들 물량을 마시고는 기후에 덤프를 걸고, 이번 대가 준비 중입니다. 덕분에 뵙겠습니다. 10학년 대공과 수업, 리스알벨베이 시작! 이재동 화이팅! 이재동 화이팅! 이재동 화이팅! 16등 기조원 첫 번째 배치 시작되었습니다. 먼저 외국은 당연한 이영호 선수에, 이영호 선수 윗줄에 위치했습니다. 오늘 이재동 선수와의 대결, 파란색 이재동 선수에, JT 이재동 선수는 안해 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전 갈 기회에 뵙겠습니다. ijn수, 전 갈 기회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Going to the Moon. 2,000원에 두yk